아 여기는 진짜 승스러운 자리라 그냥 한 손으로 올라가지 란가 모르겠네 핸드폰 집어넣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멋있어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가 보시다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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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여기도 뒤꿔 어 스톡아 어허 랄랄랄랄랄랄라 어허 이거 뒤꿔 올라가지 미안해 죽겄네 라라라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리랄리 롤라 롤라라라리 롤라 롤라 롤라리 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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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라리 희이 희이 아 발이 꼈다 아유 발이 꼈다 아유 발이 꼈다 아유 내려와서 도로 빼야 되겠네 아우 이거 아유 빠졌어 발이 아따 되게 꽉 꽉꽉 무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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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났다 니가 여기 함부로 올라다닌다 아니다 어차 아 허락을 잘 받고 올라다녀야 이거 안 되겠대요 그래도 너무 멋있다 후후 아 수락산에 이런 아름다운 바위가 있다는게 참 어묘한 자연이로세 나중에 물이 비가 와서 여기서 쿨쿨 쏟아져 들어가면 더 멋있겄네 여기 올라가 봐야돼있네 아이고 아이고 후후 저기서 congratulations 머시기바위랑 머시기바위랑 멋있는게 너무 많네 자 여기까지 또 가보자 도솔봉이 바라보이는 여기 머시기바위 그냥 너무 멋있어 가지고 그냥 발목 잡혀서 죽을 뻔 했잖아요 여기에서 와서 이제 이리 저기 구공이 했으니까 요리 내려가야 되는데 진짜 여기는 이제 한 손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두 손 잡고 내려갈게요 여기서 뭐 그냥 마감해야 될 것 같아 야 멋있다 근데 여기가 음성 여자 그 보식바위가 있으면 요 앞쪽에는 또 남성 성기가 또 있다니까 하여튼 오묘한 자연이에요 여기는요 너무 위험해서 내려가야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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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솔봉도 안녕 머시기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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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긴 내려가 봅시다 이제 어구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가니 맞아요 예예 이리 왈도 돼요 올라와보세요 여기가 뭔지 알고 이리 올라오시는 거에요 아니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아시긴 아시네 뭐시기 거시기요 아니 예예 맞어 저쪽에 예 보봉산에 예예 여성 여성 바위처럼 생겼네요 예 그 여성 바위하고 좀 느낌이 그렇죠 올라올라요 형씨도 왜 그러고 천천히 천천히 쳐다봐요 그렇게 예예 여성시켜 봐야지 잘하세에 볼라고 예예 예예 올라오면 뭐가 있어 남성미 있는 사람은 남성미 있는 사람은 올라오는게 남성미 있구만 빨리 올라와요 하하하하 멋있죠 아예 그거 저 맞아요 북한산 저기 여성바위하고 거기하고 비슷한 느낌이 그래요 근데 여기는 여성봉 저기 여성 아까 아까 누가 말씀해 그건 여성봉이고 여기는 여성바위라기 해야 될 거 같죠 봉이라기까지 하나는 아니고 여성바위 네 바위 예 형씨 왜 내려가요 어? 요거 그냥 올렸대 하하하하 형님은 여기로 내려간대 여기로 아 손이 내려가면 돼요? 요거 요거는 이제 두 손으로 자꾸 내려간대 나도 여기서 이제 내려가야지 여기 올라 보니까 여기가 다 여성 신체 모습이에요 이거 유두가 보이기도 하죠 완벽한 유두가 보이고 저쪽에도 유두가 보이면서 이건 또 엉덩이가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기 작은 공간인데도 멋있네요 이렇게 야 아 저리 올라가 봐야 되겠네 아 요 밑에 내려가면 이제 남성 남성 그 멋이기가 보인다니까 요 바위 밑에 예예예 내려가겠습니다 예 아예 친구분은 어디로 내려갔어요? 도망가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요 하하하하하하 여성 성기바위 밑에서 보면 이렇게 남성 거시기처럼 생겼어요 양쪽에가 쌍방울이 있고요 아 멋있죠? 기도가 있고 밑에 몸체도 있고 하하 그만 장난하라고요? 진짜 그만 장난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자 가자 오묘한 인체의 비밀을 이 바위에서 다 풀고 가노라 여성 성기가 인가면은 남성 거시기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냐 예 아름다운 수락사나 허초가 올라간다 가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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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